끝이 안 보여요 오늘 한 3만 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요 3만 명 합성 아 감사합니다 에너지 듬뿍 갖고 갑니다 부은하면요 대추가 있고 또 낙엽이 있고 그야말로 정말 완벽한 낭만 가득한 가을밤인 것 같습니다 맞죠? 네 부은 대추축제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도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쥬? 네 그렇죠?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좋은 새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그렇죠 하트 하트인데요 요즘에 사진 찍을 때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트 하트 안무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집중하세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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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? 하트 장전하고 이야악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셨죠? 하트 장전 와우 전방에 하트 달성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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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박자 딱딱 내죠 하트 하트 보내드릴게요 하트 하트 듬뿍 많이 싸주세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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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콩탑 콩탑 가시는 덕질 것 같아요 콩탑 정말 정말 길었다 미칠 것 같아요 오늘이 더 깨끗이 있을 날 살라는 게 없어요 내 맘을 다 드릴게요 마지막 하ña 나의 손렛 속에 잘 안어요 한 번만 더 나을 그냥 막 Hem Ho Aman 하트 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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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저 책도 그룹의 사랑이야 그 중의 온 오븐을 바라는 다운의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유튜브 분들 목소리 듣고 싶어요 사랑하지?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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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기억죠? 콩탑 콩탑이 터뜨뻔 같아요 콩탑 정말 정말 이런 날 미칠 것 같아요 내 집에서 그들의 생각까지 기다려 올 거예요 받으세요 이를 가요 다 드릴게요 이제 부들 하자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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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게만 참 잘하세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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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들 부녀만 살리지 말고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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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도 내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바람은 사지 마요 이제 부들 하자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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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atro 마무리하는 찬장해주세요 한참 더 찔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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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을 보며 만사하지 말고 찔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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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간뿐에 사와주세요 그때도 오늘만은 참지 봐요 오우 찔렉 찔렉